네, 이게 있어요. 자, 유리 문제 읽어주세요. 어? 와, 진짜? 자, 유리 문제 여기 나왔습니다. 유리 문제 읽어주세요. 어? 와, 진짜? 오, 이런 것 같아. 아, 완전. 저거보다 더 센 반응이 나오면 오로 해 줄 거니까? 아닙니다. 딱 저 얘기가 나와야 돼요. 혹시 머릿속에 잡으면. 그것도 아닙니다. 저 단어가 딱 나와요. 뒤에 더 센 반응이 나오네. 아니, 이 정도 나올 것 같아. 자, 여기까지. 자, 가겠습니다. 방금 유리 씨가 음악을 듣는 사이에 서연 씨가 소녀시대 안에서 비주얼 꼴찌로 죄송하지만 유리 씨를 뽑았습니다. 자,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서연 씨가 비주얼 꼴찌로 죄송하지만 유리 씨를 뽑았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미친 거 아니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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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 거 아니야? 미친 거 아니야? 미친 거 아니야? 나한테 이러셨을까? 나한테 전해주세요 버티는 거 아니야? 왠지에 얘가 boo진다? 추어 안인가? 하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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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식이야 넣으신다 그럼요? 로우야 너한테 모야? 그러고 나한테 모야 해 봐 프라이데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